극적인 순간을 만들어내는 본능적인 감각에 필터링 없는 돌짚고 서울시장 하자고 역대극 또라이네 이건 정치쇼야 돈 조직 스타스 선거판에 쓴 이 세 가지가 필수인데 우린 하나밖에 없잖아 이 소그라 뭡니까? 시우아! 다시 있으니까 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가자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? 대중은 퍼포먼스에 약한 조속이라고 우리가 관 뚜껑 닫아주자 뭔들 못하겠어요? 저 사람만 막을 수 있다면 말했잖아 우린 지금 사람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고 경상도 받으시죠 제대로 사고 치라고 무조건 내가 이길 거야 여행ư 유행하러 스포츠